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우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소식은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어제 MBN의 뉴스파이터라고 하는 뉴스쇼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조용필과 가왕 조용필과 이명웅을 함께 다룬 뉴스에요. 51년, 데뷔 50년이 넘는 조용필하고요. 그리고 데뷔 6년차인 이명웅이 신곡을 놓고 서로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쇼에요. 이게 한 몇 분짜리인가요? 한 20분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조용필과 가왕 조용필과 이명웅과의 진검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 조용필이 9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내년 정규앨범 20집을 앞두고 신곡 2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신곡 2개를 발표했고 이명웅 콘서트를 앞두고 정규앨범 이후에 콘서트를 앞두고 2개의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작곡을 포함해서 런던 보이 그리고 폴라로이드를 발표를 했는데 이 2개의 신곡이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 서로 순위다툼을 한다는 겁니다. 가왕과 영웅의 진검 승부. 데뷔 50년 넘는 가왕 조용필과 데뷔 6년 차인 이명웅을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9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는 조용필. 그리고 첫 자작곡을 발표한 이명웅이 2개의 노래의 신곡을 발표하는데 이 2개의 신곡이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진검 승부를 벌인다는 겁니까? 이 비교 자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명웅 가왕 나훈아와도 KBS 단독쇼를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상파의 단독쇼에 나훈아 선생 이후에 이렇게 이명웅이 단독쇼를 했다는 것은 데뷔 6년 차 가수가 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MBN의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방송이 진행이 된 거예요. 함께 신곡 2개를 발표했는데 조용필과 이명웅이 이렇게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런 방송을 해서 이명웅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웅시대의 회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캡처 형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가왕 조용필이 9년 만에 이렇게 찰라와 세렌게티처럼이라는 이 2개의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조용필 이야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가면요. 이명웅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블 타이틀, 폴라로이드, 런던 보이 이렇게 두 곡 같이 두 곡을 더블 싱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발표한 조용필과 이명웅이 음원사이트에서 진검 승부 말하자면 인기 진검 승부를 벌인다는 이 비교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오나와는 또 KBS 지상파의 단독쇼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명웅의 스타성 말하자면 슈퍼스타로서의 자리매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유튜브 인기 아티스트 이런 식으로 이명웅의 이야기 그리고 조용필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방송이 된 거예요. 뉴스 쇼에서, 뉴스 파이터에서 이렇게 방송이 된 겁니다. 영웅 시대의 행운 여러분들은 우리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려 25분짜리 방송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원광장 이명웅. 이렇게 음원차트 장기 흥행, 장악한다는 거예요.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송이 25분 동안 진행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명웅이 지금 현재의 최고의 슈퍼스타다. 과거의 슈퍼스타가 9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는 이 조용필과 이렇게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명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웅의 이런 모습이 조용필과 함께 이렇게 비교하면서 9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조용필 그리고 첫 자작곡을 발표한 이명웅. 두 개의 신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방송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명웅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은요. 이런 소식이 있네요. 이명웅은 신기록의 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7일간의 조회수에서 탑1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곡 발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런던 보이의 뮤직비디오. 폴라르의 뮤직비디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조회수 때문에 일주일간 조회수 부분에서 탑1을 차지했다는 현재 최고의 대세 가수라는 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요. 펜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또 1위를 해서 5주 연속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펜앤스타 트로트 랭킹 했었죠.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5주 연속 이렇게 1위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이것도 재밌네요. 2022 마마 시상식에서요. 춤꾼이라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대가 모니카와 이명우의 콜라보 무대를 꾸민다는 거예요. 오늘 29일하고 30일에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이명우는 30일에 나오거든요. 모니카와 이 콜라보 무대도 정말 관심을 끄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언론이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장르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 장르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우 씨가 오직 마마 어워즈에서, 2022 마마 어워즈에서만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무대가 이명우가 모니카가 콜라보 무대를 꾸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성 장인 이명우하고 화려한 퍼포먼스, 엄청난 퍼포먼스를 하는 모니카가 한 무대를 꾸민다는 그 상상만 해도 관심이 끄는 무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감성적인 이명웅 씨의 보이스와 예술적인 영감을 전달하는 모니카 씨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만나서 상실과 슬픔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상실과 슬픔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29일하고 30일 양일간 하는데 이명웅은 30일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무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명우가 모니카가 2022 마마 어워즈에서 이색 콜라보 무대를 꾸민다는 이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됐던 뉴스파이터의 조용필과 이명웅의 진검승부 방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놀라운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